안녕하십니까? 오늘 대우여객자동차와 우리 버스 전우수리 임직원 100여 명은 올겨울에 김장을 해서 구리웃돕기 할 배추 심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너른 배추반 2천평에 배추 5천포기와 무 5천포기를 심어서 올겨울에 맛있게 김장을 버무려서 독거노이미 소녀소녀 가장돕기 그리고 북한 탈북민 돕기에 북구감내, 중구감내, 울주감내, 동구감내, 남구감내, 울산강력시 전체적으로 부류돕기를 할 생각입니다. 이렇게 많은 대우여객과 우리 버스 우수리봉사대원들은 오전 새벽 4시에 나와서 안전운행을 마치시고 오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. 울산시민 여러분들은 대우여객과 우리 버스에 맛있는 김장을 얻어드시고 건강하게 무릅무릅 잘 자라주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우리 대우여객은 2023년 대한민국 1짜리 어떤 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정패를 받았습니다. 대우여객 우리 버스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대우여객이 자ح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